네, 오늘 통신민 네트워크 개론 21번째죠. 그렇죠. 잘못돼 있네. 고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퀴즈2를 저희가 방금 봤어요. 그런데 해방과목으로 듣는 학생들은 아직 안 봤을 거고 커버는 커버리지는 클래스 미팅 20번째까지 챕터 5까지 였어요. 그리고 군복무 개방과목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녹화된 강의를 들을 때 훈련 등으로 인해서 듀오를 맞출 수 없으면 바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작년과 맞춰보니까 올해는 아마 성적 입력 마감이 6월 9일 금요일까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늦어도 6월 8일 자정까지는 모든 홈웍, 퀴즈, 이그잼을 다 완료해 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오늘부터는 퀴즈나 이런 거 올릴 때 듀를 다 6월 8일 자정으로 세팅을 할 거예요. 오픈코스 학생들은. 특별히 뭐 커렉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오늘부터 챕터 6 인터 네트워킹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어요. 프리뷰를 하자면요. 챕터 6는 인터 네트워킹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는데 예전에 조금씩은 다 다뤘던 처음에 챕터 1 이런 데서 내용들인데 서브넷이라는 개념,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ARP라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DHCP라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NET, 코트포워딩 이런 토픽으로 배울 거예요. 오늘 30분 동안 이미 퀴즈를 치러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이 가면 우리가 DHCP까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이 이제 클래스 노트 한다우시고요. 이제 인트로에서 이런 주작, 말을 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 챕터 6에서는 Ethernet 네트워크들을 서로 연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문제라든가 해법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들이 몇 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각각의 동그라미가 Ethernet 네트워크예요. Ethernet 네트워크가 4개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사각형으로 돼 있는 게 R이라고 붙어 있는 거, R1부터 R1, R2 이렇게 돼 있는 이 두 개는 L3 라우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라우터예요. 그리고 그 Ethernet 네트워크 안에 조그만 네모 박스들이 있는데 얘들은 지금 이름이 안 붙어 있죠. 얘들은 L2 스위치라고 생각하세요. L2 스위치. 그래서 라우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Ethernet 스위치들이 있고 거기에 여기 동그라미로 돼 있는 ABC 해서 L까지는 A부터 L까지 호스트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피지컬하게 현실적으로 현재 물리적으로 이 호스트 컴퓨터들과 그 다음에 L2 스위치들 L3 라우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A라는 호스트가 같은 이 Ethernet 그룹 안에 Ethernet 네트워크 안에 있는 예를 들면 호스트 컴퓨터 B와 패킷을 주고받고 싶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서로 맥 애드레스를 알아가고 뭐 이러는 과정. 또 하나는 같은 네트워크 상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할 텐데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서 서로 맥 애드레스를 알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겠지만 Ethernet은 어떻게 돼요? Ethernet 프레임이라는 것을 주고받죠. 거기에 있는 기기들이. 그리고 그 기기들은 당연히 상대의 기기 자기가 프레임을 주고받고 싶은 상대의 기기의 맥 애드레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맥 애드레스를 어떻게 알아내고 맥 애드레스를 어떻게 이용해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하는가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와 통신하는가 패킷을 주고받는가 그것이 이슈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있지만 핵심은 어쨌든 Ethernet 네트워크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 거고 어떤 때는 하나만 생각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개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맥 애드레스와 IP 애드레스의 차이를 여러분이 명확히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에서 피규어 6.1에서 위에 이제 피지컬하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기기들이 인터커넥트 되어 있는지는 이제 뭐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Ethernet들을 아래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좀 이상한 게 있죠. 여기 보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들은 다 여기 A부터 L까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큰 사각형으로 표시된 L3 라우터들도 다 있어요. R1, R2. 그런데 여기 보면 조그만 네모로 되어있는 L2 스위치들은 나타나 있지 않죠. 여기서 위에 그림에서 아래 그림으로 넘어갈 때 보면 알겠지만 이 토폴로지가 버스 토폴로지로 바뀌어있어요. 맞습니까? 실제로 버스가 아니죠. 전에도 Ethernet 히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버스 타입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RF 케이블이 있고 거기에 드라큐라 이빨 같은 걸로 이렇게 뱀파이어라는 이름이 붙은 그 녀석으로 이렇게 확 물리적으로 찍어가지고 케이블에 연결하고 양 끝단에 터미네이션하는 터미네이터들을 달아서 일종의 뭐예요? 물이 가득 찬 파이프 같은 걸 만들어서 통신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L1 더미 허브가 나왔죠. 리피터죠. 그러다가 L2 스위치가 L2에서 허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L2 스위치가 나오고 이렇게 점점 진화가 되어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실제로 이런 버스 타입으로 사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는 어때요? 실제 물리적인 이서넷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를 아래로 바꿀 땐 여전히 버스처럼 쓰면서 이 이서넷 스위치들을 지웠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없앴느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그림에서의 과정은 이 L2 스위치들이 L2 스위치들이 소위 말하는 IP 애드레스가 없는 여기도 나와있지만 Pure L2 매니지드 스위치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Unpure Unpure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L2 스위치는 여기서 IP 애드레스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있는 것들도 그런데 이 과정은 뭐냐면 여기서 이 L2 스위치들은 IP 애드레스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오직 MAC 애드레스만 가지고 그냥 이 이서넷이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만 한다라고 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A Pure L2 매니지드 스위치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매니지드 스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날라가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바꾸고 나서 이게 조그만 하나의 이서넷 이에요. 이게 이 이서넷이 넷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Broadcast Capability 라는 걸 가정해야 돼요. 위에 거는 Connected 버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네트워크는 이 라우터들을 통해서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Connected 버티는 문제가 없는 거고 Broadcast Capability 는 뭐냐면 얘는 이서넷 네트워크 안에 있으니까 MAC 애드레스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가정은 뭐냐면 여기서 보통 내가 호스트 컴퓨터가 자기가 통신하고 싶은 IP 애드레스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서넷 안에서는 MAC 애드레스 그 이서넷 프레임을 보면 MAC 애드레스를 반드시 스피시파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MAC 애드레스를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알아갈 것이냐는 게 핵심이 돼요. 그러려면 얘가 자기 이서넷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에게 이 이서넷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버스라면 바로 전송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버스가 아니죠. 사실은 스위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기가 이서넷 케이블을 통해서 스위치에 연결돼 있고 그 스위치가 걔를 받아가지고 또 어때요? 그 MAC 애드레스를 읽어보고는 이 프레임을 어디로 전송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핵심은 여전히 예전에 초기에 있던 이 버스 타입 이서넷처럼 브로드캐스트 케이버빌리티가 있어야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핵심은 뭐냐면 IP 애드레스가 없는 L2 스위치들은 다 지워버리고 이 네트워크를 버스 타입의 커넥션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A와 B와 C는 지금 보면 언뜻 보면 AB는 하나의 이서넷 스위치에 물려있고 이 이서넷 스위치는 또 다른 스위치에 물려있고 얘는 C에 물려있고 얘가 라우트에 물려있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ABC는 같은 이서넷의 네트워크에 들어있어서 하나의 버스에 다 물려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터넷 L2 스위치를 만들 때 그 기능으로 반드시 필요한 브로드캐스트 케이퍼빌리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브로드캐스트 IP 애드레스라는 것을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나는 기기들의 맥 애드레스를 모를 수 있죠. 그때 이 브로드캐스트 IP 애드레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IP 애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낸 IP 애드레스. 그래서 규약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나의 IP 애드레스가 이거고요. 12라는 것이 나의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12라는 서브넷 마스크는 Most Significant 비트로부터 12개를 1로 세팅하고 나머지를 0으로 한 거죠. 마스크를 바꾸면 숫자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255 240 0.0 예를 들어서 이게 슬래시 16이면 255 255 0.0 0이 되겠죠. 24면 어떻게 돼요? 255 255 255 0이 서브넷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올 원이니까 하나는 8비트식으로 되어 있고 한 옥텟수로 되어 있고 옥텟 4개니까 3824 여기서는 10이니까 1,2,2,3,4,5,6,7,8 점 찍고 그 다음에 9,10,11,12 하고 1,2,3,4 이렇게 되니까 여긴 다 0고요.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에 0승 1승 2승 3승 그 다음에 4승 5승 6승 7승 인데 얘를 싹 다 더하면 240이 되죠.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가 255 240 0.0 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내 IP 아드레스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 IP 아드레스가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 가지고 마스킹을 딱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1로 채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한번 다음에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브로드캐스팅 하려면 또 IP 아드레스가 뭐면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림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합시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 교과서의 저자들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잘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림들만 쭉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기억된 것들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 두 개가 있어요. 위에는 예를 들면 피지컬하게 실제로 어떻게 기기들을 물려놨느냐 연결을 해놨느냐고요. 밑에는 일종의 추상화한 거죠. 그래서 로지컬하게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면은 여기에 여러 호스트들 이 쭉 있어요. 그렇죠? 호스트들이 있고 호스트 컴퓨터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 스위치들이 달려있어요. 스위치들이 달려있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R이라고 돼 있는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는 줄이 꺼놓고 인터넷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전체에 수많은 호스트들이 있지만 여기에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녀석은 R이라는 L3 라우터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냐 여기서의 과정은 IP 애드레스가 없는 L2 스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A부터 줄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얘는 그냥 말했지만 그냥 케이블로 봐야죠. 그렇죠. 버스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래서 얘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A부터 L까지가 그냥 하나의 버스에 물려있는 그런 로지컬한 커넥션으로 바뀐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의 그림에서 아래 그림으로 가는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지만 하나의 라우터 7개의 L2 스위치 그다음에 A에서 L까지 호스트가 있는데 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Ethernet 네트워크가 하나의 L2 죄송합니다. L3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L2 스위치들은 이제 invisible 해요. 보이질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여러분이 이 책에서 이런 식으로 바꿔 생각하는 게 이 챕터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기본이고 따라서 예를 들면 피겨 6.3에 이런 로지컬한 커넥션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로지컬한 커넥션 그림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L2 스위치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다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R1과 R2라는 L3 라우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안타깝게도 이 R1은 인터넷에 바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R2라는 라우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동그라미 친 것은 호스트 컴퓨터들이에요. 그래서 H1이라는 호스트 컴퓨터 이름이에요. H1은 편의상 우리가 붙여놓은 H2라는 컴퓨터 H3라는 컴퓨터가 있고 얘들은 어때요? 각각 IP 어드레스를 갖죠. 그래서 그 IP 어드레스를 편의상 IP1, IP2, IP3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L3 라우터들은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R1도 IP 어드레스 IP4 R2도 IP5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우터 R1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버스가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 R1이 연결되어 있는 이 버스와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들이 하나의 Ethernet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이 버스를 딱 보면 여기 Ethernet 네트워크 하나 그 다음에 이 버스를 딱 보고 여기는 호스트 컴퓨터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Ethernet 네트워크가 하나 따라서 이 그림에서는 Ethernet 네트워크 두 개가 있는 거예요. Ethernet 네트워크 두 개와 라우터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R2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어때요? Ethernet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각각은 Ethernet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E1 E2 그 다음에 얘도 어때요? 얘도 invisible 한 게 아니죠. 얘는 당연히 IP 애드레스와 MAC 애드레스를 다 가지고 있고 R2도 마찬가지로 MAC 애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는 좀 빨리 지나가면요. 잠시만요. 페이지가 6.4 SAMS 네. 이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 이 호스트 컴퓨터 1이 호스트 컴퓨터 2와 패킷을 주고받고 싶은 거예요. Ethernet 프레임을 주고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가정이 IP 애드레스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버스가 딱 있죠. 로지컬하게 맞아요? 버스가 딱 있으면 이건 Ethernet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면 MAC 애드레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출렁거리는 파이프에 뭘 띄워요? Ethernet 프레임을 보내죠. 물을 출렁출렁거려서 그럼 기기들은 어때요? 딱 까가지고 지금 오는 신호는 Ethernet 프레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Ethernet 프레임에 맞게 읽어내기 시작하죠. 그 프레임에 있는 정보들을 그러면 당연히 MAC 애드레스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MAC 애드레스를 몰라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6.4의 그림은 뭐냐면 호스트1이 호스트2와 같은 Ethernet 네트워크에 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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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는데 아는 정보는 호스트2에 IP 애드레스2밖에 없는 거예요. MAC 애드레스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호스트1이 호스트3와 교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Ethernet 네트워크에 있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가정은 얘의 IP 애드레스는 안다고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봅시다. 먼저 얘가 어쨌든 간에 브로드캐스트 케이퍼빌리티를 이용해서 그렇죠. 모든 이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들에게 뭔가 정보를 보내야 되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얘는 그러면 호스트1은 자기가 지금 교신하고 싶어하는 컴퓨터가 같은 Ethernet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죠. 네. 그게 이제 처음 가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IP 어드레스가 뭔지는 알아야죠. 나의 IP 어드레스도 모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의 서브넷 마스크가 뭔지를 알아야죠. 나의 IP 어드레스와 나의 서브넷 마스크를 알면 상대의 IP 어드레스로부터 얘가 같은 서브넷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서브넷 마스크의 길이가 10이다. 그러면 Most Significant 비트로부터 12번째 위에서부터 1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나와 똑같아야지 얘가 같은 Ethernet에 있는 거예요. 같은 서브넷에 그러니까 이제 그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아 같은 네트워크 상에 서브넷에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알아도 여전히 어떻게 할 거예요. MAC 애드레스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 프랜타시스 1 이라고 돼 있는 이런 Ethernet 프레임을 전체에게 보내요. All 이렇게 모든 사람이 수신처예요. All 한 다음에 나는 E1이야. 그러니까 수신처 송신처죠. 나는 E1 MAC 애드레스가 E1인데 모든 애들한테 다음을 물어볼게. 하면서 누가 IP 애드레스 2를 가지고 있니?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IP 애드레스 2인 호스트 컴퓨터는 MAC 애드레스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때요? 이게 브로드캐스트가 되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물론 호스트 컴퓨터가 다른 호스트 컴퓨터 하나밖에 없지만 줄줄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은 인비저블한 스위치들이 아 저것은 브로드캐스트 되는 Ethernet 프레임이구나 그러고는 그냥 자기 포트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면 그 중에 호스트 컴퓨터 2는 어때요? 어? 나한테 왔네? 하고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프랜터시스 2라고 돼 있는 Ethernet 프레임을 이 버스에 싣는 거예요. 로지컬한 버스예요. 피지컬한 버스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 데스티니션이 이제 E1이에요. 그리고 나는 E2에요. 그리고 내가 바로 IP어드레스 2를 가지고 있는 애라고 프레임을 보내요. 그러면 얘를 실어 보내면 로지컬하게는 어때요? 이게 브로드캐스트 될 테니까 얘가 여기 있는 모든 호스트 컴퓨터들을 H1도 포함해서 이 프레임이 전송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됩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제가 말했지만 피지컬하게는 어때요? 버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L2 스위치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가 여러 포트가 있어가지고 그 포트마다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들이 MAC 애드레스가 뭔지를 얘가 알아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들어오는 거 보고는 나는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럼 아 이 포트는 어떤 MAC 애드레스를 가진 애랑 연결되어 있구나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패키지에서 어떤 스위치가 받아도 불필요하게 전송하지는 않죠. 하지만 로지컬하게는 그냥 다 뿌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H1이 H2의 MAC 애드레스 E2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프랜테시 3에 있는 이 프레임을 날리면 되는 거죠. 자 데스티네이션 MAC 애드레스는 E2야 나는 E1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실려 있어요? 여기에 IP 패킷이 실려 있죠. IP 패킷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그림에도 잘 나와있지만 소스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소스가 먼저죠. 그래서 IP1 IP2 그 다음에 이게 X가 데이터 에어 어떻게 보면 페일로드 이 내용이 인캡슐레이트 되어 있는 이서넷 프레임을 보내고 당연히 그것도 로지컬하게는 브로드캐스트가 될 거고 피지컬에는 사실 스위치 에어에서 H2까지 이게 들어오면 H2는 얘를 디캡슐레이트 해서 IP 패킷을 회복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브로드캐스트를 하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프렌시스 1에서 그런데 얘가 브로드캐스트 돼서 당연히 라우터 1에도 가겠죠. 라우터 1은 라우터 1은 얘를 까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안 보내죠. 왜냐하면 여기서 올이라는 것은 이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한테 올일 뿐이지 얘는 그래서 이걸 넘겨 보내질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 이제 서로 다른 서브넷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 컴퓨터 1이 서로 다른 서브넷에 있는 호스트 컴퓨터 3에게 이제 IP 패킷을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아는 것은 호스트 3 컴퓨터의 IP 어드레스 IP3밖에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이제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얘가 또 자기의 IP 어드레스랑 자기의 서브넷 마스크를 알고 있죠. 그리고 얘가 이제 이 라우터의 라우터의 맥 애드레스를 안다고 하겠어요. 이 라우터의 맥 애드레스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게이트웨이 우리 IP 어드레스를 스피시파이를 먼저 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컴퓨터에다가 컴퓨터를 새로 샀어요. 학교 또는 집에서 연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나의 IP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IP 어드레스를 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IP 어드레스가 있으니까 만약 얘의 IP 어드레스를 알고 싶으면 또 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면 되죠. 그렇죠? 모두에게 나는 나는 E1인데 IP 어드레스 얘의 IP 어드레스가 아까 5였나요? 4였나요? IP4를 가진 녀석의 맥 애드레스를 알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E4 즉 나의 게이트웨이 컴퓨터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E1인데 다음 IP 패켓을 보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랜트시스 1이라는 것을 여기 실어 보냈어요. 그러면 로지카라기는 어때요? 이 버스에 실려있는 모든 애한테 이 인터넷 프레임이 날아가죠. 그럼 당연히 R1이 들을 거예요. R1은 자기한테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를 디캡슐레이트 하면 이렇게 돼 있죠. IP1 IP3 X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소스고 소스는 상관없죠. 데스티니션 IP3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챕터에서 배운 게 뭐죠?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라우터들이 어떻게 인터 도메인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을 하느냐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배운 지난 챕터에서 배운 그 방식으로 이제 IP 패켓이 날아가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2라는 것을 보면 이거는 이제 IP 패켓에 해당하는 어떤 헤더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서 2를 자 그러면 이제 라우터 2가 받았어요. 라우터 2가 라우터 2가 받아서 이 IP 데스티니션 IP 어드레스 3는 자기 거 안에 있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예를 들어서 아직 누가 IP 어드레스 3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IP 어드레스 3의 맥 어드레스가 뭔지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 이거는 무시하고요. 이 서브넷 안에 이 Ethernet 네트워크 안에 어쨌든 이 IP 3를 가진 놈이 있다는 건 알아요. 얘도 자기 서브넷 마스크 그런 거 다 아니까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얘를 보내요. 모두에게 나는 E5라는 맥 애드레스 가졌는데 IP 3라는 IP 어드레스를 가진 A Ethernet 어드레스 는 뭐니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로지컬하게 또 어때요. 이 버스에 이 프레임이 실려서 쭉 전파가 되는데 얘가 딱 받고는 어? 나네? 하고는 뭐예요? 여기 4번에 나와있는 이 Ethernet 프레임을 날리는 거예요. 아 E5야. 내가 E3인데 내가 IP 어드레스 3을 갖고 있는 애야.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얘는 알았죠. 그러면 어때요? 이 IP1 IP3 X라는 것을 encapsulate 한 MAC 프레임을 여기다 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서 destination까지 가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내가 호스트 컴퓨터 1일 때 내가 IP 어드레스를 아는 다른 호스트는 어쨌든 나의 서브넷에 있거나 아니면 없어요. 그럴 때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결국은 IP 어드레스 정보만 가지고도 어쨌든 나의 IP 패킷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이 example을 통해서 두 개의 디바이스 어떻게 보면 소스와 데스테이션이죠. 패킷에 있을 때 같은 서브넷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MAC 애드레스가 리졸브되는지를 MAC 애드레스가 어떻게 찾아지는지를 보여줬어요. 두 개의 디바이스가 서로 다른 서브넷에 있어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임플리멘트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프로토콜 개발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름을 붙였겠죠. 그래서 그 이름이 ARP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ARP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유명사인거죠.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어드레스를 리졸브 하는데 어떤 어드레스예요? MAC 애드레스를 리졸브 하는 거죠. 뭘 가지고? IP 애드레스를 가지고. 그래서 ARP라는게 있어서 실제로 Ethernet 프레임 들에 사용될 Ethernet 어드레스들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기서 제가 많이 점프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호스트 컴퓨터의 이름만 알고 IP 아드레스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일일이 어떻게 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IP 아드레스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으면 기억이 안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네트워크 어댑터 같은 거를 Ethernet 어댑터를 세팅을 할 때 DNS 서버 이름들을 쭉 쓰죠. 참고로 DNS 서버들은 어때요? 호스트 네임으로부터 IP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죠?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DNS 서버는 나와 같은 서브넷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요. 있으면 어때요? 빠르겠죠.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봤지만 같은 서브넷에 있으면 훨씬 왔다 갔다 해야 될 Ethernet 프레임 수가 줄어들죠. 그런데 밖에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라우터 몇 개 안 거치고 있으면 크게 상관 없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면 대학원에 가거나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는 네 컴퓨터는 호스트 그러니까 IP 아드레스 얼마 서브넷 마스크 DNS 서버를 얼마로 하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학교 안에 있는 DNS 서버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다음 네이버 이런 데만 갈 거면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있는 여러분 실험실에 있는 컴퓨터마다 이름을 다 붙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다음이나 네이버가 운영하는 DNS 서버에 그 이름들이 다 들어있어서 IP 아드레스를 쳐다줄 거라고 기대하면 좀 곤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쳐다보면 DNS 서버를 뭐 이래 되면 나는 KT 기가 인터넷을 들었는데 실제로 SKT의 무슨 DNS 서버 이름을 집어넣어나도 큰 문제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자 어쨌거나 그래서 더 ARP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 example에 대해서 example을 이용해서 이제 배웠어요. 여기도 나오지만 우리 책이 보면 이 말에 처음에 이 말하고 뒤에 example에서 말하고 다시 말하는데 IP address assumption은 이제 컴퓨터의 host name들을 알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IP address를 모르면 DNS 서버한테 물어본다 뭐 이렇게 돼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거죠.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IP 패킷은 굉장히 큰 페일로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Ethernet 프레임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이걸 잘라야죠. 그런 것을 보통 뭐 프레그멘테이션 프레그멘트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라놓고 어떻게 합니까? IP 패킷이 이만해요. 페일로드만 그러면 얘를 여러개로 잘라서 여러개의 Ethernet 프레임에 실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Ethernet 프레임에다가 이것은 하나의 IP 패킷에서의 몇 번째다라는 정보를 실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Ethernet 프레임의 스트럭처를 보면 이런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필드들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DHCP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초반에 DHCP 다음에 배워야 될 게 네트라는 건데요. 두 개가 조금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이 D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다이나믹에서 나온 거고요. 반대말은 Static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정 IP 유동 IP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섹션 6.4는 고정 IP와 유동 IP의 차이에 대해서 아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게 나왔느냐. 아니 처음에 이 책에서도 그렇고 저자들도 그렇고 저도 모든 호스트 컴퓨터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유동은 뭐냐. 고정은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원 실험실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100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10대 정도 있으면 우리 LG 연구동에서 학과 사무실에서 예를 들면 IP 어드레스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예를 들면 A 연구실 몇 번부터 또 몇 번까지는 B 연구실을 이렇게 할당을 해놨어요. 그럼 그냥 그 IP 어드레스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정 IP 어드레스예요. 스태틱한 IP 어드레스고 실제로 그게 또 나중에 나오는 요 네트에서 나오는 것은 프라이빗과 퍼블릭인데 이게 퍼블릭과 또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에서 나의 IP 어드레스는 뭐지? 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러면 정확하게 나의 윈도우즈에서 IP 컨피거에 나와있는 그 IP 어드레스와 동일한 걸 알려주면서 지도에서 심지어 포스택 이렇게 표시까지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이 특히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학교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웹사이트로 가서 나의 IP 어드레스가 뭐지? 하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정보와 여러분이 여기서 또 연결이 됐을 때 나의 IP 어드레스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과 확인해보면 또 달라요. 그럼 그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궁금증은 거기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 DHCP라는 이 섹션과 그 다음에 네트라는 것을 보면서 그게 도대체 왜 차이가 나는지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이런 걸 이제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IP 버전 4 라는 것을 배웠죠. 그렇죠? IP 버전 4 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의 숫자가 IP 버전 6 에 비해서 작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버전 6 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기기들은 늘어나는데 인터넷의 호스트 수는 늘어나는데 IP 어드레스가 모자란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 IP 버전 4는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느냐 아니죠. 항상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TCP IP 프로토콜 스위트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은 굉장히 많은 시련을 이겨낸 어떻게 보면 시간의 시험을 이겨낸 어떤 그런 네트워크 실제로 말했지만 제가 95년에 유학을 갈 때만 하더라도 가봤더니 TCP IP is dead 그래도 아무도 안 이상할 정도로 다른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이건 곧 이제 끝나는 거고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거다. 대한민국 정부도 많은 돈을 넣어서 실제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잘 안됐지만 인터넷이 살아남았죠. 자기 변신을 거듭하면서 그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스태틱 IP로 하면 그래서 기기 호스트 하나마다 하나씩 IP 애드레스를 주면 금방 바닥이 나니까 이쪽에 꼼수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 다이나믹 IP 애드레스 할당하는 거예요. 유동 IP 그래서 이 DHCP에서 D는 어쨌든 간에 다이나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컴퓨터가 어떤 때는 이 IP 애드레스 어떤 때는 저 IP 애드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냐 이거죠. 당연히 관리자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그젠프를 하나 봅시다. 이 구글 파이버라는 어떻게 보면 상품이에요. 상품. 구글이 여러 장사를 해요. 여러분들은 검색 광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유튜브 이런 것만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 말고도 여러 사업을 하는데 소기업이죠. 중소기업 조그마한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죠. 소상공인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 웹사이트 구축하고 물건을 팔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IP 어드레스를 하나 딱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서버를 딱 만들어서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금방 또 IP 어드레스 바닥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글 파이버에 가입하면 이 설명은 이거예요. 구글 파이버에 가입하면 우리가 스태틱 IP 할당해 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태틱 IP 좋은 건 아는데 스태틱 IP를 가진 것과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요. 우리가 당신한테 스태틱 IP를 줘서 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상품 이름인데 보면은 스태틱 IP와 다이나믹 IP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자기들이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할당하면서도 문제없게 해주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핵심이 다이나믹 DNS라는 걸 써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DNS라는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이름을 딱 치면 IP 어드레스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이나믹하게 어사인을 하더라도 저 DNS 서버가 빨리 빨리 업데이트되면 사실 문제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우리가 당신도 IP 어드레스를 가져서 전혀 문제없게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했다고 보고요. 핵심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DHCP 다이나믹 하락에 어쨌든 애드레스를 할당하는 건데 프로토콜이죠. 얘도 P로 끝나면 다 프로토콜이에요. 거의 예외 없이 그렇죠. 다이나믹하는 어떤 프로토콜인데 호스트를 컨피규어하는 호스트의 무엇을 IP 애드레스와 관련된 정보들을 세팅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이나믹